자 여러분들 6평 잘 보셨나요? 6월 모의평가 끝났는데 어쨌건 6월 모의평가 모의고사잖아 그럼 여기 푼 것들 우리가 잘 점검하고 욕을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더 잘 보면 되고 더 잘 하여튼 자신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난이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총평으로 올리겠지만 일단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것 같은데 네 맞죠? 그래서 공통은 좀 많이들 어려운 것 같고 선택 과목은 그래도 또 조금 할 만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풀어보면서 보니까 선택은 보니까 뻔히 좀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공통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그런 발문들이 많이 대거 등장한 것 같아 맞죠? 어쨌건 선생님이 공통부터 주요 문항들 여러분 많이 틀렸던 문항들 한번 제가 쫙 한번 좀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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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그냥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볼 것 같은데 어 이제 요게 오늘 목요일인데 지금 목요일이거든 지금 목요일날 제가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여러분한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저도 해설강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클릭하는 칸이 생기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일단 보니까 22번이 그래도 제일 어려웠던 거 맞죠? 그래서 22번을 빨리 지금 먼저 좀 풀어서 제가 이제 피디님한테 부탁해서 저기 올라가서 저기 이제 22번만 빨리 좀 이렇게 어 업로딩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좀 하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려오시면 다시 그 나머지 주요 문항들을 좀 촬영하려고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요일날은 아마 올라는 가 있는데 클릭해보면 22번 하나 풀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뭐야 이 자식 막 이럴 수 있고 지금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나머지 주요 문항들이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알았죠? 물론 대부분은 다 금요일 이후부터 들을 거니까 이제 뭔 소리 하는 건가 하는데 뭐 좀 그랬다고요 알았어요? 선생님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 물론 그럼 이제 이런 건 있다 22번 다음 문항은 옷이 좀 바뀔라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았죠? 하여튼 뭐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 좀 부탁하고 어쨌건 빨리 20번 지금 다 풀긴 했어요 이거 봐봐 이거 막 다 풀어놨는데 쭉 풀어가지고 이제 봤는데 어 근데 보니까 22번 문항이 어쨌건 제일 뭐 어려웠다라고 할 문항이니까 요거부터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2번 자 같이 볼게 먼저 정수 정수 A가 근데 A를 일단 뭐라 그랬어요? 0은 아니라 그랬어 오케이 이렇게만 쓸게 그냥 정수인데 얘는 0은 아닌 정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다 되는 거죠 거기서 FX 함수가 있는데 FX 함수를 X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제곱 맞아? 요거라고 하자 그랬어 아이고 일단 요거는 보자마자 바로 아이고 너무 유명한 애잖아 X제곱으로 묶어도 괜찮을까? 오케이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A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있고 그래프까지 아예 그려놓고 할게 어 한 번은 고민 다 해보고 풀어보려고 한 거니까 어 A가 모이면 양수이면 A가 양의 정수가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제곱이니까 0 요기 2A 넣으면 0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접되는 데가 뭐가 돼요? 0이 될 거고요 여기가 뭐가 될까요? 그렇지 2A 요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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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그려놓을게 그냥 A가 만약에 음수이면 A가 음수가 되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히 요렇게 돼가지고 A가 음수니까 자 이쪽 잠깐 봐봐 요기에 A가 음수값이 들어간다는 건 X 플러스 어쩌구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A에 음수가 들어가면 이 A 자체가 음의 정수가 되겠네 음의 정수 맞지? 어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가서 찍히냐면 자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서 아 요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2A 그쵸?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되니용 여기가 엉 요렇게 찍히게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다음 여기서도 요것도 이제 미리 해버리자 그냥 어 우리 삼차함수 그래프의 비율 관계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죠 무슨 얘기냐면 요기 봐봐요 슝 요거 몇 대 몇? 그렇지 2대 1 맞아요? 2대 1 그럼 요걸 3으로 나누면 3분의 2A가 한 칸이 되는 거니까 3분의 2A만큼 뒤로 백한다라고 하면 3분의 2에서 변경 3분의 2는 몇이대요? 그렇지 4A가 돼버리지 그쵸? 3분의 4A 자 이쪽도 마찬가지 자 여기 봐 여기 그래프가 조금 잠깐만 조금 다시 그릴게 그래프 조금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맞지? 어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가 어 뭐야 뭐야 접이 0이죠? 여기가 2A 아니? 어 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가 뭐가 돼요? 그렇지 3분의 4A 일단 요렇게 쓸게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잘했어 자 일단 그래프 형태는 요렇게 두 가지로 생겼다라는 거는 생각했을 거라 믿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게 이거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값의 고비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A에 대하여 그랬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K값이 밑에 뭐라고 설명돼 있는데 그곳에 고비 몇이래요? 마이너스 12래 요렇게 써 메모만 해놓을게 고비 마이너스 12가 될 거래 K값의 고비 어 그런 F'10을 구하세요 그랬어 어이구 그런 다음에 어쨌건 뭐 요거 완성시켜가지고 F'10 구하나봐 그래 놓고 가 함수 FX에 대하여 X1 빼기 X2 분의 FX1 빼기 FX2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 맞아? 기울기 기울기 맞죠? 어 그거 곱하기 X2 빼기 X3 분의 FX2 빼기 FX3 이것도 뭐야? 평균 변화율 기울기 기울기 맞아? 기울기의 고비 뭐가 된대? 음수가 된대 음수 어 어 기울기의 고비 음수? 네 지금 이제 접선 아니야 지금 접선 아니고 그냥 기울기야 두 점 잡아가지고 X1 X2 X3를 갖다 놓고선 그럼 X1 X2 X3 잡았을 때 어떤 상황 말하는 거냐면 요런 상황 맞아? 예를 들어서 요기 있는 점이 X1이고 요기 X2야 그럼 요렇게 기울기가 나와 그 다음에 요게 어 X2가 있고 X3가 있어 그럼 기울기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괜찮습니까? 그럼 어때요? 뿔 마 요렇게 되겠지 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오케이 어어 그렇게 나오란 얘기인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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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X1 X2가 있어 그럼 기울기 이렇게 나와 여기 X2 X3가 있어 그럼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뭐야? 뿔 뿔 되니까 아니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어어 오케이 오케이 어쨌건 기울기가 뿔 마 요렇게 좀 바뀌라는 얘기가 되겠다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가 봐 자 기울기의 곱이 뭐야? 음수 요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됐고 이걸 만족시키는 새 실수 X1 X2 X3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아이고 열린 구간에 존재한데 자자자 어디 열린 구간?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조금 더 구하면 되니까 K에서부터 어디까지? K 플러스 몇 분에면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 하자? 어 그럼 자자자자 열린 구간이야 K라는 걸 잡고 K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얼마만큼? 2분의 3만큼 요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어 괜찮아 그 안에 X1 X2 X3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그쵸? 걔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X1 X2 X3가 그걸 가지고선 기울기를 두 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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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든지 맞아? 요렇게 요렇게 되면 안 돼 요렇게 요렇게 되면 안 돼 어 오케이? 어 무슨 얘기야 그렇게 된대 자 그래놓고 어 뭐 구하세요 그랬어 맞죠? 어 그리고 이제 K는 뭐야? 정수 맞죠? 어 정수 어 그러면 K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그랬으니까 그래 K값의 곱이 이거 뭐야 K의 곱 그쵸? 어 그럼 이제 요거부터 이제 한번 볼게 요거부터 자 일단 잘 들어봐 어 간격은 2분의 3인데 먼저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가져옵자 마이너스 2 그럼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들아 K가 마이너스 2니까 요건 뭐가 돼요? 어 마이너스 2 더하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되네 그치? 어 요거 요거 더하면 2분의 3 그럼 무슨 얘기냐면 K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 안에 요 간격 안에 고 안에 누가 있어 X1, X2, X3가 있어 그럼 어? 아까 말한 것처럼 X1, X2, X3가 있어 이거 가지고 백날 기울기 만들어도 뭐야? 뿔리죠? 그럼 돼요? 뿔리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아 이거 안 되는 거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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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자자 이번에 K가 모이면 그렇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자자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여기다 마이너스 1 그럼 간격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음은 뭐 돼? 2분의 1 이렇게 되네 어? 그러면 잘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고 2분의 1이 여기 정도 될 거야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0이니까 무슨 말이지 않아? 어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이라는 사이래 그러면 와 신난다 요 안에서는 X1, X2를 잡아서 플러스 만들고 X2, X3를 잡아서 마이너스 만들고 요게 가능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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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가 마이너스 1은 뭐야? 확정된 거야 된 거야 돼? 와 신나 신나 요거 된 거 K가 마이너스 1 됐어 됐지? 자 그럼 자자자 다시 위로 두두둑 가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K의 고비 K의 고비 뭐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데 맞아? 이걸 만족하는 K의 고비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데 그쵸? 그럼 이제 질문 잘 들어봐 마이너스 1 하나 됐어 일단 마이너스 1 됐고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 됐거든 그쵸? 오케이 그럼 이제 느낌이 K가 고담으로 넘어가는데 자 0은 안 되고 그 다음에 1 2 어쩌고 갈 건데 곱이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나머지 누구누구가 돼야 될까? K가 그렇지 3과 4가 돼야겠지 이 설명이 마이너스 1이니까 3과 4가 그 다음 돼야 돼 돼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 5는 되면 안 돼 맞아? 또 누구도 되면 안 돼 가운데 그렇지 2도 되면 안 돼 2만 이해가? 자 이거 좀 이쁘게 다시 쓸게 잘 봐 K가 3과 4가 돼야 되고 누군 되면 안 돼? K가 2는 되면 안 돼 누구도 되면 안 돼 5도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만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 된 건 이제 확정된 거고 그 다음 뭐야? 3과 4가 이렇게 되면 돼 얘는 되면 안 돼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요 이게 돼야 되거든 음 그럼 이제 봐 여기에 3이 되면 3에서 K 플러스 2분의 3 그랬거든 어 그러면 어 여기 이제 A값이니까 다 몰라 몰라 양수라는 거 말하러 그러면 K가 3 3 더하기 2분의 3 몇이죠? 2분의 몇이에요? 어 3 6 9 되네 그쵸? 9 그럼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 예를 들어서 잘 봐 3이야 그치? 그럼 2분의 9는 어디 써야 돼? 그렇지 여기 써야지 여기 여기가 2분의 9가 돼야 돼 괜찮아? 응 그러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죠 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A1 A2 잡고 쭉 A2 A3 잡아서 쭉 해가지고 뿔 막 되는 거야 그쵸? 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쵸? 어 됐어 그 다음 4도 돼야 되는 거야 4도 4도 된단 말이야 뭐야?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4가 있어 그럼 4에다가 몇을 더해? 음 어디 갔어 2분의 3을 더해 그럼 몇 나오니? 2분의 저기 8이 2분의 11 나오죠 2분의 11은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1 이렇게 그러면 4에서부터 2분의 11 사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안에서 X1 X2 X1 X2 X2 X3 어 해가지고 뭐야 뿔 막 기울기를 만들 수 있어 그쵸?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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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과 4만 돼야 돼 2랑 5는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2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이거 중요해져 2가 되면 안 돼 안 돼 그 말은 좀 해봐봐 2는 일단 어 여기 있겠죠 여기 0이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2 여기 2가 있다고 해보자 2 그럼 2에다가 2분의 3을 더해 더해 그럼 몇이야? 2분의 4인가 2분의 7이죠 2분의 7 2분의 7이 몇이죠? 3.00이네 어? 여기 2분의 7이 되네 그치 그치 어 2분의 7 여기 있네 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야지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네 맞네 맞네 너 안 되네 2분의 7 어차피 2분의 7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으흠 너 안 되네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됐어 5? 5는 잠깐만 이게 2분의 5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2분의 10이 이미 여기 있잖아 5 여기 됐으면 2분의 10 이쪽 응 안 되겠네 됐어? 뭐 샘 요거 아름답게 뭔가 모양이 완성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되는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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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내가 그렸어 일부러 잘 들어봐 가운데 마이너스 3분의 4A가 있어야 되고 요기 4가 있고 요기 2분의 9가 반드시 있어 줘야 돼 그럼 부등식을 그려보면 부등식을 만들어보면 이렇게 돼야죠 4보다 커야 돼 누가 4분의 3A가 그리고 2분의 9보단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럼 양쪽에다가 션션션 곱해버리면 12 그럼 3 곱하면 2분의 9 3 27 그럼 4로 나눠 푸싱푸싱푸싱 그럼 뭐야 3 4로 나누면 이거 몇이냐 4로 나누면 어 8분의 27 이렇게 되네 그런데 문제가 있네 자 보자 8분의 27은 뭐시죠? 834 어? 3.00이네 8430이 아니라 832 어? 3.00이네 그 얘기는 요거 A A 근데 지금 문제 뭐라 그랬어? 정수 A를 구하라 그랬거든 지금 요 상황을 만족시키는 정수 A값은 존재해요 안해요? 안하는데 그쵸? 안하죠 맞지? 어 그러니까 일단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아니네 A 양수일 때 아니네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럼 이거 아니네 그럼 누구야? 이제 이거 가보자 아하 음수일 땐 가벼워 난 여기서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듣던 걸 잠깐 멈추시고 멈추시고 끝까지 이거 듣지 말고 지금 멈추시고 이제 음수일 때 그래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거든 방금 내가 양수일 때 했잖아 그럼 음수일 때 어떻게 할지 너네가 끝까지 다 해서 답을 네 그리고 들어 그래야 실력이 드는 거야 알았어? 수학은 자기가 해야지 강의 들으면서 이거 필기하면 뭐해? 이게 똑같은 거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제 가자? 해봐요 시작 했죠? 했죠? 맞췄죠? 잘했어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해볼게 여기 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어 음수로 됐어 와 어쨌건 이제 뿔마 돼야 되거든 그럼 이제 자 잘해봐 K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먼저 여기 K에 음 야 1 이런 거 안 되지 어차피 1 넣어봐 여기 있어 그러면 1 플러스 이제 뭐야 2분의 3 하는 거잖아 2분의 3 하면 여기 있어 2분의 3 그럼 이 안에서 어 뭐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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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럼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봐봐 열린 구간이 뭐냐면 K에서 K 플러스 2분의 3이거든 K를 잡고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3 가는 거야 그쵸? K 플러스 2분의 3 다시 여기 그렇기 때문에 K가 1이 돼 그럼 2분의 3 더하면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 백날 해도 아무래도 안 돼 K가 1일 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가야 돼? 그러죠 K가 마이너스 1부터 얘기를 해야죠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K다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 컴마 여기다 2분의 3 더하면 몇 대요? 막 2분의 1 이렇게 되네 오 신난다 그러면 좀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2분의 1은 여기 이렇게 있네 그럼 그래프가 지금 보면 잘 알지만 이렇게 생겼으니까 X1 X1 X2 X3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뿔 이렇게 마 이렇게 뿔 어우 된다 된다 맞아 아 그래 신났다 신났다 하나 됐다 누가 됐어? K1 K-1 너 확정 확정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대답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갈 거야 맞죠?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막 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뽕긋해요 오 이제 어디다 잘 생각해봐 K가 마이너스를 했어 자 곱한 건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12가 자 나머지 K가 누구누구 나오면 되죠? 샘 마이너스 3과 그래 똑같네 마이너스 4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근데 얘도 똑같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는 되는데 누구는 되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 3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렇지 마이너스 2 넌 절대 되면 안 돼 또 그래 마이너스 5 너도 되면 안 돼 맞아? 누구만 돼야 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너만 돼야 돼 돼요? 응 자 그럼 이제 해볼게 들어봐 일단 어 이거 마이너스 2 잠깐만 볼까? 마이너스 2 잠깐만 볼게 마이너스 2에다가 몇을 더하면 2분의 3을 더해봐 그럼 몇이 되죠?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어 이거 뭐야 얘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범위가 그치?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어디야? 여기 어딘가겠지? 어 여기 어딘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어딜까? 요거보다 앞이니까 요기 어딘가죠 요기 그럼 요거는 누가 봐도 안 되네요 안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러니까 어 안 돼 누가 봐도 안 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막 여기 누가 있어야 돼 여기에 여기 잘 봐 여기 일단 마이너스 2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얘는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가죠? 어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이제 느낌이 오지만 돼야 되는 건 어떻게 있어줘야 되냐면 이쪽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 봐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어줘야 될 것 같아 괜찮아? 그리고 자 마이너스 3에다가 똑같아요 2분의 3을 더해볼까? 그러면 2분의 3 더하면 아 여기다 2분의 3 더해봐 그럼 2분의 그러니까 뭐였더니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자 마이너스 2분의 3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어이구 그래 그래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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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됐다 이렇게니까 여기다 x1 x2 x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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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네요 그렇죠? 되는 거야 어 요거 그래서 일단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는 여기 있어 마이너스 4에다가 똑같아요 2분의 3을 더해볼게요 여기다 2분의 3 더해봐 마이너스 4에다가 그럼 몇 대니? 2분의 8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네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는 요거보다 작거든? 어 아니 더 작거든?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요기요기요기 마이너스 2분의 5 요렇게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야 마이너스 4에 3 마이너스 2분의 5 요렇게 될 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요기 X1 X2 X3 요렇게 잡아야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될 거 아니야 이해 나았어? 응 좋았어 그 다음 또 마이너스 5는 되면 안 돼 안 돼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된다는 건 마이너스 5에다가 2분의 3 또 더해볼게 그럼 몇이 돼요? 2분의 7 되죠 마이너스 2분의 7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은 마이너스 2분의 7은 자자 잘 들어 어디 있어야 돼? 다시 마이너스 5에다가 2분의 3을 더했어 그쵸? 2분의 3을 더하면 몇이니? 어 2분의 잠깐 미안 10이니까 그래 2분의 7 맞죠? 마이너스 2분의 7 잘 들어봐 요기 마이너스 5가 요렇게 있으면 그치? 마이너스 2분의 7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근데 들어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7은 어디 있니? 요기네 어차피 요기 요기 얘 가요? 마이너스 2분의 7은 요거보다 더 작잖아 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네 그냥 얘도 안 되는 거 알겠어? 오 이거네 그러면 아까와 또 똑같은 맥락으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a가 있고요 요쪽에 마이너스 3이 있어줘야 되고 요쪽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요렇게 있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누가? 3분의 4a가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아요 요렇게 돼야 되는 거겠지 그 다음 어 그 다음 양쪽이다 샴샴샴 곱하면 마이너스 9 그 다음 4a 9 곱하면 어 마이너스 2분의 아 상상곱하면 미안 15 요렇게 되는 거죠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9 아이고 4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15 요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어 요거 마이너스 어 여기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있네 누구 마이너스 2 돼요 어 요거 커요 근데 요거 요거는 마이너스 8 오 돼 돼 야 마이너스 2 된다 요 사이에 마이너스 2 하나 들어가네 그치? 끝! a 뭐야 마이너스 2 맞아? 와우 이쪽 가자 끝났스 a는 뭐예요? 마이너스 2 그쵸? a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플러스 되면서 플러스 4 요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걸 어떻게 해달래요? 미분 해달래요 그럼 여기다가 미분 아저씨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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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 아저씨를 빵 때리면 미분이 빵 되면 뽕! 미분 되면 3x 제곱 플러스 8 x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다가 그리고 뭘 집어넣을 해요? 10 집어넣을 해요 그쵸? 10 집어넣으면 몇이야? 100 되니까 300 그리고 80 요렇게 되겠다 그쵸? 답은 뭐가 됩니까?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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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380이 되는거죠 380 알겠어요? 짜잔 우리 100점 받으려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22번 풀어놓고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 안하겠지만 할만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이걸 왜 못 맞춰요? 맞출 수 있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제가 또 21번 또 15번 뭐 주요 문항들 다 풀어드릴 건데 말한 것처럼 저 오늘 그래도 목요일날 끝난 날 바로 이렇게 클릭하는 아이콘이 띡 생기게 만들고 싶어서 지금 바로 PD님께 요 파일을 좀 바로 전달해가지고 빨리 좀 올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좀 찍을게요 알겠어요? 오케이 사랑해요 여러분들 어? 어? 어... 아멘